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어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친히 백성을 준비시켰습니다 오랫동안 이집트의 노예였던 한 백성이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킵니다 여러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일련의 연속된 사건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또 백성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가는지 그 과정을 바라볼 때 그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도입을 하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자꾸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도력을 자꾸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보고 또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가난 땅이 코앞에 있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왜 인도를 안 해주느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탓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이 사기꾸나 거짓말쟁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애국에 인도해냈느냐 그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제 모세의 지도력이 점점 커지자 모세를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지난주에 본문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반란입니다 반역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반란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계속 징벌을 받습니다 백성들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한 면으로 보면 이들은 계속 고생을 하고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회개할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먼저 모세는 모든 지파들을 향하여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한 개씩을 갖고 와라 그리고 각 지파에 지팡이 한 개씩 갖고 오고 그 지팡이 주인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도록 했어요 지팡이를 거두었어요 왜 지팡이를 거두죠? 지팡이는 리더십의 상징이잖아요 지도력의 상징, 리더십의 상징 지팡이를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있는 이 증거괴 앞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괴는 모세의 십계명 두돌판이 있는 괴이면서 법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괴라고도 하고 언약괴라고도 하고 이 증거괴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세요 그래서 증거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약의 상징입니다 이제 이 지팡이를 증거괴 앞에 두라고 하는 것은 증거괴의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둡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지팡이는 그 지팡이는 싹이 날 거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를 하나님이 탁 찍어서 이 사람이 나의 영적 리더야 이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영적 리더일까요?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택한 자일까요?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들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죽은 막대기에도 새 생명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들 죽은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들이 새 생명의 존재가 돼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들의 영적 리더십을 증명을 해 보여서 이제 이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일을 그치게 하리라 이건 이런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열두 지파를 통해서 열두 지팡이 열두 족장을 오게 합니다 이 중에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와 공평한 조건으로 똑같이 지팡이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 열두 개를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증거의 장막 증거계를 모신 회막을 가리키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증거하는 장소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앞, 증거계의 앞을 말합니다 이 앞에 열두 지팡이를 두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시간과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 지팡이 중에 하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나무,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살아있는 가지라도 하루 만에 어떻게 그것도 죽은 잘려진 가지가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실추된 영적 리더의 권위가 이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열두 개의 지팡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 써진 이름을 보면서 족장들에게 다 돌려주었어요 그러면 이 싹이 난 지팡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아론에게로 싹이 난 지팡이가 갔어요 거기에 아론이라고 써져 있어요 레위지파라고 써져 있어요 레위지파 아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곳에서 싹이 났어요 살구 나무가 맺힌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증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계 앞에 가져다 준 이유는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증거냐?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으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반역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친히 뽑은 직책이므로 그의 영적 권위 앞에 모든 사람이 순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일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물이 되도록 두 개의 돌판과 만나 금항아리와 함께 증거계 안에 아론의 쌍란 지팡이를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면서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역한 자를 심판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반역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들에게 표정이 된 이유는 뭡니까? 죄악을 깨닫게 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참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의 표시죠 이것이 반역자들에게는 징계의 경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본 백성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팡이의 표정을 보고 또다시 징계를 받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하고 겁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회개는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건 또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갈가 내리고 그들에게 반역하고 모반하고 그들을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전염병의 무서움을 경험한 백성들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목격하고서 놀라운 권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또다시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또 징계하면 어떻게 하지? 지난번에 14만 14,700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또 죽게 되었네? 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떨잖아요 죽을까 망할까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것은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런 반응이에요 죽음의 공포에 떠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떨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이 가질 자세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보면 한 가정에 한 아버지 밑에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명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머릿속에 그림이 다 달라요 마다들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힘든 직업을 다 겪으시고 고마운 아버지 마다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둘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맨날 화만 내고 회초리를 가지고 나를 때리신 아버지 이렇게 같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달라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가난 땅에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은 알았고 백성들은 맨날 징벌이나 하고 전염병이나 내리시고 불이나 내리시고 야단치시고 죽이고 때리고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원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절을 보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원망을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당신들 우리가 다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망하여야 당신들의 마음이 시원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맨날 매나 맞고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네들은 맨날 매만 맞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그 제사장 외에는 회막에 갈 수도 없었고 일반 백성들이 회막에 접근을 하면 또 다 죽었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존재의 수준이 다른데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성들은 맨날 매맞을 생각 야단 맞을 생각 죽을 생각 고통당할 생각 벌받을 생각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선택된 백성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을 하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불러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백성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을 먼저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망할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론의 존재는 아론의 선택함은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고마운 직책 그 사람이 아론의 제사장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마워해야 될 그 제사장에게 섭섭함과 원망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마른 막대기에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초 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주요 교회를 탐방하고 또 미국의 주요 성교단체를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덴버라는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덴버 신학교에 미국 신학교의 교수님 댁에 민박을 하면서 안내를 받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생겨서 제가 약속한 날 덴버에 도착을 못하고 그 다음 날 도착하게 그렇게 착오가 생겼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교수님 자기도 약속을 못 지킨다고 자기도 지금 시카고에 비행기 안에 있는데 비행기 출발이 계속 딜레이가 돼갖고 어차피 그 다음 날 아침에야 저를 만날 수 있겠다고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누고 다음 날 아침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과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던 교수님 옆자리에 있던 한 남자가 이 교수님 보고 갑자기 느닷없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하고 통화를 들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만 제가 목사인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신뢰한 거 신뢰인 건 알지만 통화 중에 목사님이라고 호칭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목사님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 그럼 말씀하시라고 이 남자의 얘기는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했고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내가 이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가족 모임을 다 열어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혼을 막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결론은 이혼하는 걸로 가족 모임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제 아내는 이 시카고에 좀 더 머무르고 저는 덴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제 장인 장모가 또 이 비행기의 저 뒤쪽에 같이 타고 계십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비행기가 가는 동안 이 남자는 목사님에게 그동안 일어났더니 일들을 다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가 덴버에 도착할 무렵 교수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 남자를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요점을 그에게 말아주었어요 제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당신이 신뢰가 없습니다 당신이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영적 리더십을 갖느냐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믿음위에 세우십시오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신뢰도 없고 영적 리더십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결심을 하고는 목사님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그 교수님은 만나 식사를 하면서 교수님이 나하고의 약속이 저하고의 약속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은혜로운 사건이 생겼다고 그 이야기를 쭉 저에게 해주었어요 거의 이야기가 끝나가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 전화벨 너머에 목사님 부르는 그 목소리가 아주 힘있게 들렸어요 힘있게 들렸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대고 전화를 같이 들었어요 이 남자는 그날 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앞에서 자기가 내렸으니까 뒤따라 내리는 장인 장모님께 달려가서 자기가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영적 결심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의 결심을 새롭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완강하던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한번 새롭게 출발을 해보자고 아내가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죽었던 가정이 살아납니다 말랐던 나무가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들이자 죽은 막대기 같은 가정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니까 신뢰가 쌓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니까 그 높이는 자에게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셔서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의 막대기를 살아나게 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교회와 공직과 건강 모든 것에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아론의 쌍란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란 지팡이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증거계 앞에 둔 지팡이가 마침 살구나무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살구 열매가 맺힌 거죠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 그래요 근데 죽음에서 깨운다 하는 그 동사는 샤카드예요 어원적으로 다 연결이 된 단어에 죽음에서 깨우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팡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나무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이지만 바로 그곳이 부활의 장소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셋째 교훈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 많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중보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제사장 계급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서로에 대해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 생명의 증거를 받고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죽게 맡기고 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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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